한국판 글로벌오크 양산 드디어 한국판 글로벌오크 양산 북한판 글로벌오크의 출연 한판 붙자 튀르키의 중국 따라잡아야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은 18일 재백5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 9,800억원 규모의 중고도무인정찰기 MUAV 양산계획안을 심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양산을 진행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대세다 싶을 정도로 대량으로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전장에서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열병식에서 북한판 글로벌오크와 리퍼가 출연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도 무인기는 2008년 개발에 착수해 곧 완료될 듯 많은 보도가 있었지만 시재기가 착륙 중 파손되는 등 10년 넘게 수많은 실패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작년에 겨우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비행시 기체 착빙 문제 등 몇 가지 지적으로 양산이 지연되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중동의 모 국가에서 우수한 정찰 성능에 만족해서 곧 도입할 것처럼 보도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중고도무 인기만큼은 개발이 완료 소식이 안 들려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러다 보니 튀르키의 바이락타르와 이란과 중국산 무인기들까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반해 몇 년 앞서서 개발 완료되었다면 수출에 좋은 기회를 얻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인기의 전술적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국내 무인기들은 소문만 많았지 제대로 채택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무인기들이 개발에 도전했지만 요구되는 성능에 미달이 되어 채택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너무 높은 성능을 요구하다 보니 채택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상태로는 무인기 성장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의 최첨단 F-35도 아직 전투 적합한 점을 안 받은 상태로 개발이 안 끝난 기체인데요 미군에서 운영 중이고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첨단의 장비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해서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과 국민들도 이런 개발 과정에는 많은 실패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그만 문제만 발견되면 국익이 등 뭐든 상관없이 언론에서 공개해서 연구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은 결국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에서 F-35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보다 더 싸질 것처럼 보도되어 5세대 전투기보다 비싼 4.5세대 보라매를 누가 사겠냐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이로 인해 국산 전투기 사업이 수출도 안 되는 비싼 전투기를 만드는 것인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인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절대 도움이 안 되며 F-35의 공급망 구조상 보라매보다 가격이 싸지기 힘들 것이며 보라매는 초도분 수량의 문제로 더 인하는 어렵겠지만 국산 화율이 높아 생산 수량이 늘어나면 단가 인하 요인도 충분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향후 국산 엔진도 개발해서 장착이 가능하고 더욱더 우리 기체의 힘으로 국산 무장을 추가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스텔스기의 미친 유지 비용으로 수명 주기 동안 총비용에서는 절대로 KF-21 보라매의 경제성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정비나 수리도 맘대로 못하고 중요한 수리는 상정비가 가능한 일본이나 호주로 보내서 해야 하는데 어찌 유지 비용이 싸겠나요 국산 전투기 보유의 수많은 장점과 종합적인 분석 없는 보도 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매체는 보라매 출범 당시 미국의 4대 기술 이전이 안 된다고 단독 보도에서 올해의 방송 기자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이 보도로 보라매의 사업 시작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이후 방사청에서 4대 기술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알고보니 방사청은 이미 4대 기술을 개발 중에 있었고 미국이 4대 기술 이전을 안 해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달라고 하고 그 대신 나머지 다른 기술들을 무사히 받아 냈다는 전략적 한 수였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책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국익에 반하는 터뜨리기식 영웅주의 보도 형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언론이라면 최소한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무인기 양산 소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비록 무인기 사업이 늦어졌지만 현대전에서 무인기는 정찰 부문에서는 정찰기와 정찰 위성을 대신하고 공격 부문에서는 정밀포격에서부터 순항미사일을 대신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이상 우리군은 무인기 전력 확충과 운영 전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양산에 실전 배치할 국산 중고도무 인정찰기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검증 안 된 북한판 리퍼 북한판 글로벌 오크보다는 당연히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인기를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시장비와 광학장치 등의 고도의 장비들과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원거리 비행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통신기술 등 상당히 많은 첨단 기술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단순히 무인기를 띄웠다고 해서 다 위력적인 무인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미국산 글로벌 오크 고고도무 인정찰기는 4대가 도입되어 운영 중인데요 이제 국산 중고도무 인기와 함께 북한 내륙을 감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국산 중고도무 인정찰기 사업은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한항공이 체계 개발을 하나 시스템이 전자광학 장비를 LIGNX-1에서 합성개구레이더 및 지상통제 체계 등을 맡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양산이 이뤄지면 충북 충주기지의 공군 제39정찰비행단에 배치될 예정이며 지난 2020년 창설된 제39정찰비행단은 중고도무 인정찰기와 RF-16, 금강백두 정찰기, 글로벌 오크를 함께 운용해 한반도를 24시간 감시합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RQ-105로 알려진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길이 13m, 전폭 25m, 전고 3m의 대형 무인기입니다 1200마력 터보 프롭 엔진을 사용하고 비행체 이에서 4대와 지상통제 및 지원장비로 체계가 구성됩니다 13km 고도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전자광학장비 EOIR, 합성개구레이더 SAR로 최대 100km 떨어진 지역을 정찰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서울 중심부에서 개성을 포함한 황해도 남부지역의 북한군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장비는 멀리 떨어진 표적에 대한 고해상도 가시광선 및 적외선 영상을 획득, 압축 전송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의 전략자산이나 공격기로 적의 기지나 발사 차량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할 중고도무 인정찰기는 성능상으로는 글로벌 오크가 더 우수하지만 글로벌 오크는 가동률이 낮고 고장도 빈번한 상황이라서 실제 운용상으로 국산 무인기가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되는 중고도 무인기 RQ-105는 정찰 외에 공격용 버전도 개발돼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버전은 현재 MQ-105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Q-105는 리퍼나 바이락타르 무인 공격기처럼 다양한 종류의 정밀 유도 무기를 탑재해야 하므로 정찰 장비 중 일부가 철거되고 날개를 비롯한 기체 구조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에 등장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중국은 2018년 리퍼와 유사한 수준을 지닌 윙룡이 무인 공격기를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32시간을 채공할 수 있고 480kg의 무장을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산 그레이 이글 무인 공격기와 비슷한 능력을 갖췄다고 알려진 윙룡 원의를 공개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지난 2010년 첫 비행을 한 안카 중고도 무인기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30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안카 무인기는 공격형인 안카엘스로 진화했는데요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장착한 채 24시간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7년 이후 튀르키에가 시리아 네쿠르드 세력과 정부군을 공격할 때 투입되어 상당한 전과를 올렸으며 사드, 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했습니다 이같이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가 세계 시장에 나오면 중국과 튀르키에, 미국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 시장에서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서 세계 시장의 또 하나의 국산 명품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며 다양한 공격용 무인기들이 하루빨리 실전에 배치되어 더 든든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